뭐 했습니까? 네 다 했어요. 듣고 읽고 풀고 누군가지 다 하고 어디 보자 어 마우스가 안되네 아이 참네 근데 동물 이름이 어려워요 어.. 어패스믄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없는 방법이 있어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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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어떻게 그정만 하는지 이상한 분이 몰랐지? 네 보자 어 답이 있나 했네 오케이 그 다음에 하는 방법 혹시 모르는가 해서 아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지난 축제는 클래스 카드 들어와서 통문장 말하기 시험 준비하기 였네요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개 있는데요 스펠학습 혹시 해봤어요? 네 해봤어? 문장칸은? 말해볼까요? 말해볼까요? 어 진짜요? 네 그 다음에 twisting 맞축 move to the body 누구누구에게 2를 쓰겠죠 next he glue the neck to the body he uses he uses steam steam 아니요 빨간색인데 아니요 steam을 사용합니까 he uses he uses clams to hold or this place this place 그렇지 he uses clams to hold on a place while perfect he uses clams 아이고 몰라 근데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것도 된다 이것도 하면 좋다 암기학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표하는게 then he plans his design on paper 문장까지는 완벽하게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말 인기작진 기타는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문장은 잠깐만요 그래서 기타 기타 기타는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만들어질 수 있다 누구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기타가 만들어질 수 있다 기타 can be made 기계에 의하여 파이어 머신 기타 can be made by machine 다음 문장 기타는 또한 손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기타는 또한 만들어질 수 있다 기타는 또한 만들어질 수 있다 뭐에 의해서 손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네요 기타는 또한 만들어질 수 있다 기타 can also be made 그렇죠 기타 can also be made 손에 의해 by hand 이것 기타 can also be made by hand 오케이 누가 뭐뭐 할 때 라는 말을 하는 거군요 잠깐만요 이걸로는 안 되니까 내 펜 어디 갔지 그래서 스테판이 스테판이 기타를 만들 때 그는 할 필요가 있다 그는 할 필요가 있다 뭐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을 무엇을 특정한 단계를 그래서 스테판이 기타를 만들 때 그는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1단계 스테 1 설계와 계획 디자인 & 플래닝 스테 1 디자인 & 플래닝 그 다음에 그는 할 필요가 있다네요 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그 크기와 그리고 모양을 그 크기와 모양 그 기타의 이렇게 되겠죠 그는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 크기와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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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하다고 그 크기와 모양 그 크기와 모양 그 크기와 모양 그는 계획합니다 이 플랜스 무엇을 이 디자인 어디다가 온 페이퍼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벌써 다 해보았는데 아무것도 해보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잠시만요 소개 엔들 닥치안 엔들 닥치 기타는 만들어질 수 있다 무엇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그래서 기타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타 캔디 메이드 기계에 의하여 파이어 머신 파이어 머신 모 그 다음 손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기타는 또한 만들어질 수 있다 무엇에 의해서 손에 의하여 기타는 또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타 캔디 메이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기타 캔디 메이드 손에 의해서 파이 핸드 I can talk and also be made by hand. When Stephen makes a guitar, he needs to follow certain steps. Step 1, design and planning. Step 1, design and planning. Step 2, design and planning. Step 2, design and planning. Step 2, design and planning. 그는 계획합니다. 무엇을 그의 디자인을 어디다가 종이 위에다가 그러고 나서 그는 계획합니다. 그의 플랜스. 무엇을 어디다가 페이퍼 몇 문장 조금만 더 해볼게요. 스텝 2 그렇죠. 따라 그리다가 트레이스니까. 따라 그리기 트레이싱 그리고 자르기 버팅. 그렇죠. 스텝 2. 트레이싱 앤 패딩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따라 그린다. 무엇을 그 디자인을 어디에다가 나무 위에다가 그렇죠. 그 다음으로 그는 따라 그립니다. 이 트레이싱 무엇을 더 디자인 어따가 원트 굿 베리굿 네. 이 트레이싱 그는 따라 그린다. 무엇을 더 디자인 나무 위에다가 원트 굿 네. 이 트레이싱 그는 따라 그린다. 무엇을 그 나무를 그는 자릅니다. 무엇을 그 나무를 그런 다음 그는 자릅니다. 그 나무를 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좀 잘라낸단 말이죠. 표시되고 트레이스 한 다음에 잘라낸다. 오케이. 3단계 세트 3 세트 3 구부리기 밴딩 세트 3 밴딩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부분 스테판은 구부립니다. 무엇을 구부리냐 그 나무죠. 그 나무는 그 나무인데 무엇을 위한 그 몸통을 위한 몸통은 몸통인데 누구의 그 기타의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테판은 구부립니다. 스테판 벤즈 무엇을 더 우드는 우드인데 누구를 위한 그 기타의 그리고 스테판 벤즈 스테판 벤즈 그 우 그 기타의 스테판 벤즈 그 우 그 기타의 그 기타의 오케이. 한번만 더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무엇을 그 우드는 우드인데 어떤 그 바디 그 바디는 바디인데 누구의 그 기타의 그렇죠. 스테판 벤즈 이렇게 끊어서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하면 돼요. 오케이. 문장을 아주 잘 외운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사용하죠. 무엇을 사용하냐면 증기를 사용하네요. 그렇죠. 뭐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뭐하는 것을? 그 나무 구부리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그는 사용합니다. He uses 무엇을? 스테판 벤즈 뭐하기 위해서? 뭐 reco 그 Hera 다같이 He uses steam To help bend the wood To help bend the wood 신 INTO 펜 저게 물자 이 맨 catch cutting 바로 가면 되겠네요. 4단계 Step 4. 접착하기 Gluing 그런 다음 Next 그는 접착한다 그는 접착한다 그 몸통을 함께 한꺼번에 그런 다음 그는 접착합니다 He glues 무엇을 더 바디를 어떻게 Together 5단계 Step 5 몸통 준비하기 Preparing 더 바디 여기 Preparing이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Prepare로부터 왔고요 Prepare의 뜻은 하다시죠 뭐하다 준비하다 그렇죠 준비하다 뭐뭐하다 라는 말에 E로 끝나는게 E 빼고 ING 하죠 이렇게 ING를 붙이면 준비하는 것도 되고 준비하는 중인도 되지만 여기서 준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은 준비하기하고 같은 말입니다 달리는 것 달리기 같은 말이죠 먹는 것 먹기 같은 말이죠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전부 다 무엇 이라는 질문 이름씨로 바뀌어 하다씨가 이름씨로 바뀌었습니다 아예 ING를 붙여서 이름씨가 바뀔 수가 있다 이런 거 오케이 요 문장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끊어있기 그는 사포질하네요 그렇죠 무엇을 그 나무를 그는 사포질합니다 무엇을 그 나무를 해놓고 사포질하는 이유를 뒤에다 덧붙여 놨어 뭐하기 위해서 그 나무죠 그 나무를 매끄럽게 만들기 그렇죠 그 그 그 그것을 매끄럽게 만들기 미하여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글은 사포질합니다 He sends He sends 무엇을 The wood The wood 왜 To make it smooth 그렇죠 To make it smooth He sends the wood make it smooth He sends the wood to make it smooth 오케이 그래서 살짝 바꿔놔야 되겠네요 우리가 어느 문장까지 아니면 He sends the wood to make it smooth 까지 네 It doesn't make it smooth The wood He sends the wood One He sends the wood 그 다음에 월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수업은 클래스 카드로 쭉 진행되는군요 이번에 조금 문제가 어려운데요 전문장 너는 좋아하니 이렇게 되네요 너는 좋아하니 너는 좋아하니 무엇을 초콜릿을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무엇을 초콜릿 Do you like chocolate? 이게 글의 시작인데 초콜릿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냄새가 나죠 Do you like chocolate? 조금 어려운데요 뭐해라 상상해보아라 상상해보아라 뭐해라 상상해보아라 무엇을 니가 있다면 니가 있단데 니가 있다라는 말을 여기 오는 말 때문에 니가 있다라는 것을 니가 있다라는 어디에 어디에 초콜릿 세상 속에 뭐뭐 소개할 때 쓰는게 뭐뭐 안에 뭐뭐 안에 어디에 할 때 쓰는게 뭐 여기 오겠죠 그렇죠? 초콜릿 세상 안에 상상해보세요 imagine 니가 있다라는 것을 that you are 그렇죠 니가 있다고 상상해봐 imagine that you are 니가 있죠 you are는 니가 있답니다 니가 있다 오케이 뭐라구요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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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your English this here some there I have there there , there little there 그쵸 스테츄즈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여기까지 이제 한호 잘라서 하면 되겠네요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그리고 심지어는 and even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꼭 모양이 나타났는데 ok 그래서 거대한 초콜릿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그리고 심지어는 and even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ok 그래서 이 문장까지 오늘은 완벽하게 한번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ok 한번 더 넌 좋아하니 I can do 물건 i like do means yes i do 초콜릿 Yes i do And i dont 상상해보세요 네가 잇따라 는 것을 어디에 초콜릿으로 된 세상 속에 상상해보세요 imagine 네가 잇따라 는 것을 that you are 어디에 in a world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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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다음 문장 끊어 읽기 있답니다 있다 한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한 개 그래서 축제는 셀 수 있으니까 하나의 초콜릿 축제라고 해야 되겠죠 뭐가 있습니다 하나의 초콜릿 축제가 어디에 작은 마을 하나의 작은 마을 안에 어느 나라의 이탈리아 안에 있는 하나의 작은 마을 안에 오케이 뭔가 한 개가 있다 했으니까 뭔가 한 개가 있습니다 there is there is 하나의 초콜릿 축제 chocolate festival 그래서 초콜릿 축제가 있습니다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a small town 작은 마을 안에 in a small town 어느 나라에 있는 in Italy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문장 또 있답니다 이번에는 초콜릿 한 개가 있답니까 여러 개가 있답니까 어떤 개 그렇죠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어 라는 얘기는 안 하겠죠 뭐 있다 여기까지가 있다 라는 얘기하죠 여기까지가 있다 한 개가 있다 무엇이 있다 초콜릿이 있다 이랍니다 어디에 모든 곳에 모든 곳은 모든 곳인데 어디에 모든 것 이 마을 안의 모든 곳에 오케이 그래서 초콜릿이 있습니다 there is chocolate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오케이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한 개가 있답니까 여러 개가 있답니까 그렇죠 조각상들과 여기 이것도 여러 개죠 그 다음에 우편 엽서 여긴 안 써봤지만 들이죠 우편 엽서 들 전부 여러 개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 있는 게 아까 거랑 다른 거죠 뭔가 여러 개가 있다 뭐가 있냐면 거대한 초콜릿 거대한 초콜릿 조각상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초콜릿 우편 엽서 들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개가 있다 there are 응? 거대한 초콜릿 조각상 huge chocolate statues 그렇죠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그리고 심지어는 and even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그렇죠 chocolate postcards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까지 여러분들이 말하겠죠 완벽하게 익혀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김다솔양 축제를 안 하셨더군요 네 하는 방법 모르진 않죠? 네 아예 하고 가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오늘 하기로 한 걸 다 해버렸네 난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끝 끝 끝 아 그건데 네 아 어떻게 그쪽은 city animals city animals city animals 고시에 사는 동물들이죠? 글 쓴 사랑 written by 엘린자베스 엘스 엘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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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기에 뭐야 읽기 모드 들어갔을 때 발음 모르면 터치하면 이런거 나오죠? 진짜요? 예 몰랐습니까? 네 엘스틴 들려줍니다 읽기 모드에서 듣기 모드 말고요 엘스틴 엘스틴 히어버드 하면 인문지대 인문지대 됐습니까? 예 오케이 에이 다같이 많이 피포즈 지대에 많이 피포즈 리브 인 시디즈 매니 카인즈 애니멀즈 일비ätze 일비 지피즈 투 매니 카인즈 오베니멀즈 일비인 시디즈 투 그렇죠 오케이 얘도 이렇게 뭐 해왔고 아니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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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Many people live 하죠. 어디에? In cities. 그리고 누구도? Many kinds of animals. 뭐한다? Live 한다. 어디에서? In cities. 마찬가지로. 다음 문장. 다같이. Mice live in cities. They eat food. People throw away. 누가 뭐한다? Mice가 live 한다. 어디에서? In cities. 데이는 뭐한다? 데이는 일한다. 무엇을 일한대요? Food. Food는 Food인데 누가 뭐하는? People throw away 하는. 여기는 지금부터 어떤지 시작합니다? 데이. Throw away가 뭐였더라? 전에 한번 나오고 있는데. 그거 알았지. Throw away. 버리다. 그렇죠. 버리다였죠. Throw는 던지다인데 throw away 버리다였어. 그러면 Food, People throw away는 누가 뭐하는 Food? 사람들이 버리는 음식. 그렇습니까? OK. Mice는 OK. Mice는 7종. 여러분들 복수형, 단수형 정도는 학교에서 다 배웠죠? 단수형, 복수형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네. 아, 처음 들어봅니까? 여기 수업 시간입니다. 아, 그래요? 북, 단수형이죠? 응. 북스는 복수형이죠? 일단 Mice는 복수형이야. 누구의 복수형입니까? Mice가. 그렇죠. 마우스. 생제 한 마리는 마우스라고 하는데, 얘는 이상하게 Mouses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Mouses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 Mice.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이미 만나본 친구가 있습니다. 어린이, Child, 그렇죠. 어린이들, Child, 그렇죠. 그러니까 S를 붙이지 않고, 모습이 다르게 복수형식이 되는 거고,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왜? 게임이나 한판 할까요? 아, 그럴까요? 게임이나 한판 할까요? 네. 게임이나 한판 할까요? 뭘 걸구해야 한판 할까요?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자, 수업하고 결과를 한판 합시다. 그렇지. 난 먹자 언제꺼?